사랑하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젠스입니다 오늘 할 컨텐츠 베개색엘드 간색엘드 쌈사먹기 렉 렉 개극 개극형 렉 개극형 어우 피드백이 안오네 렉 개극형이구요 내 개극혐이고 내 개극혐이고 칸트 때려잡게 GD GD상 사모상 един 피드백 좀 빨리 marker 잘하라 좀.. 아..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안다 아 랩 개극혐이야 진짜 크리스탈이 충전이 안 되니까 크리스탈이 충전이 안 되니까 개극혐이네요 어휴 내가 왔다 내가 왔다 내가 왔다 안 돼 내가 왔다 아 이렇게 이렇게 어휴 렛좀 아 녹화 재개 아 아 아 으 으 아 아 cs 아 아 아 으 안돼 다 때려 눕혀버리게 다 때려 눕혀버리게 다 때려 눕혀버리게 다 때려 눕혀버리게 렉 진짜 개극협이네 파텐메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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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 파텐메인 파텐메인 구구구구구구구 HTTP 가만히 파텐메 vị reck 달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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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티blick 전산이 너무 쎄다 강장 장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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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블럭 봐 미친 우와 미쳤어요 와 미쳤어요 야 이거 장갑 개쓰레기잖아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공성 팔짜리를 꼈는데 미스가 그렇게 블럭이 그렇게 뜨면 훨씬 잘 박히네 아니 덱스가 장땡이네 펜트 때려잡기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뿅 뿅 뿅 뿅 뿅 뿅 뿅 뿅 뿅